고천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불교 성전과 친해지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오셨는데요. 두 분 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먼저 스님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자경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정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포교원 스님분들을 지금 한 분씩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 자경스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불교와 관련된 작품을 그려오신 분인데요. 그림작가 박해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박해상입니다. 네 그림 작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그려오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책을 한 세 권 정도 냈어요. 처음에는 정토산부경을 그림으로 풀어서 오직 즐거운 분이라는 컬러링 북을 만들었고요. 컬러링이요. 색칠하시는 책이요. 그 다음에는 금관경 내용을 또 그림으로 풀어서 금관경 선물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불교에 태교 관련된 책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군이 스님께서 태교 관련된 책이 없다고 그런 태교 관련 태교 명상집을 만드는데 그림을 좀 보태주실 수 있냐고 하셔서 엄마랑 아이조아라는 태교 명상집에 그림을 제가 보태서 작업을 했어요. 우와 저도 주위에 지금 아이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꼭 한 권 사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강추드리는 책이에요. 불교에서 불화와 관련된 이런 종교성이 강한 분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박해상 작가님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그림을 통해서 불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불교를 포기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하죠. 그거는 각계각층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당하면서 부처님과 만나는 것도 큰 포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전법, 올리브터, 불교성전! 자경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성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화를 내시나요? 몇 번이라고 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침부터 화를 좀 내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수시로? 저랑 비슷하시군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날씨 탓도 있고 환경 탓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개는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짜증이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3초만 기다려라. 3초의 여유를 좀 가져라. 3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기억나는 순간, 이 순간까지 기억이 슬레이트처럼 쫙 지나가요. 3초라는 시간 아네요. 그래서 어떤 반응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기다리시면 과연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왜 저럴 때 저런 말을 할까? 아니면 왜 저럴 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초의 여유를 가지시면 화가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화가 좀 가라앉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인욕의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3초를 참는 게 인욕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참는 인욕이라고 하면 필수, 수행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수 조건인데 그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 안에 인욕이라는 게 있는데 육바라밀은 생사고해를 건너서 저 언덕,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라고 하죠. 피안의 언덕,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언덕에 이르는 실천, 수행하는 법으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죠. 그 안에 인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욕이 수행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중생이라서 이 인욕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에는 3초 참고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3초도 긴데 저는 다음에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금방 까먹어요. 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하면 이 인욕의 마음을 좀 더 쉽게 낼 수 있을까요? 인욕의 마음을 내는 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악이와도 보복하지 않는 것. 둘째,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 셋째, 자비를 닦는 것. 넷째, 마음이 게으르지 않는 것. 다섯째, 성냄을 끊어 없애버리는 것이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일을 잘 실천한다면 이 사람은 인욕을 닦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몸과 입에 업을 청정히 하고 온화하고 기쁜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며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의 두 가지 인연을 잘 관찰한다면 이 사람은 인욕을 닦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런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인욕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화가 나서 막 부글부글 진짜 이게 잘 안 가라앉고 그렇죠. 부글부글 하는데 그걸 그냥 참는 거, 그냥 참는 거 그것도 인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인욕에 대해서 인욕을 잘못 이해하면 억지로 화나는 감정을 참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인욕은 행동뿐만이 아니고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인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행동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제어하면 굳이 행동을 조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의도가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인욕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한다는 것은 뭐냐.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초 정도 만에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몸으로 하는 인욕, 마음으로 하는 인욕이 있지만 진정한 인욕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라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다 참다 보니까 화병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화를 계속 참다 보면 속에 화병이 생기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3초만 기다려가. 의식적으로 항상 인욕하는 연습을 해라. 그 연습이 뭐냐. 명상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의 취미를 두고 생각적으로 연습을 해라.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인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죠? 화병만 쌓인다. 맞아요. 가슴만 답답해요. 그러면 인욕의 마음을 낼 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욕 마음을 내는데 도움되는 것은 자비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비수행이 뭔가에 대해서 또다시 경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익히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여덟 가지 이익이 기대됩니다. 무엇이 여덟 가지입니까?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의 이익이 있네요. 그런데 스님, 자비수행의 이익이 이렇게 여덟 가지 이렇게 많은데 그게 현실은 제 맘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현실이 제 맘 같지 않을 때는 인욕 이런 거 잊어버리지요. 그렇죠. 인욕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요. 욕심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다 욕심 다 내보셨어요? 늘 꿈틀꿈틀하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익에도 감사를 해요, 사람이. 그다음은 그러한 이익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이익을 바라게 되죠. 경전에서 우리가 이익이 분해 넘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욕심이 커지면 더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겨난 화는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작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가짐을 한다면 인욕의 힘은 증장하고 욕심은 줄어들어서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스님께서 인욕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인욕을 왜 해야 하는지 불교 성전에 담긴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박해상 작가님께서 고운 음성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분노를 일으키면 스스로 그 몸을 태우고 그 도끼의 마음이 닫혀 얼굴빛이 변함으로 남이 나를 버리고 모두 놀라 피한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방하며 천하게 여긴다. 그리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분노로 말미암아 짓지 않는 악이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을 끄듯이 분노를 버린다. 그는 분노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욕을 행해야 한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그렇죠. 저도 지옥에 간다는 이 경쟁 구절을 들으면서 와 무시무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얼굴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안부인사하죠. 그러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밝을 때는. 이렇게 하죠. 무슨 좋은 일 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노는 표현하지를 않고 참을 수는 있지만 숨길 수는 없어요. 금방 표에 나타나듯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처럼 분노는 스스로의 몸을 태우고 그 도끼의 마음이 다쳐서 얼굴빛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반대로 착한 마음으로 분노를 버리는 사람은 얼굴빛이 점점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인욕은 보배와 같아서 스스로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인욕 수행을 잘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익 얻는 것은 물론이고 깨달음의 성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욕 수행을 통해서 누가 봐도 반갑고 즐거운 얼굴을 만들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이게 바로 돈 안 드는 성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돈 안 드리고 성형한다. 표현이 아주 그럴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욕 수행을 하면 얼굴이 정말로 우리가 맑아진다고 하죠. 피부색이 조금 진하고 밝고 이런 것보다 얼굴 빛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인욕 수행을 하면. 그러면 얼굴이 맑아지면 당연히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욕을 해라.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님 얼굴을 제가 오늘 뵈니까요. 참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인내하면서 사는 건 참 어렵지만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인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해상 작가님 오늘 이렇게 인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오늘부터 잘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부터 성형에 도전해보려고요. 돈이 안 드는 성형. 네. 저도 성형을 신경 써야 될 나이가 돼서 정말 진심으로 제 성형을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인욕하세요. 다음에 뵐 때는 좀 더 맑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맑아. 맑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팔방미희도 인욕하는 삶을 오늘부터 정말 스님께 배운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방송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떨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어떠세요? 그렇죠.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시골 출생이다 보니까 사투리도 쓰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미희 씨하고 우리 작가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 아쉬운 마음이 참 가득한데요. 인욕하는 마음으로 두 분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다음 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보석과 같은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블리그 성전!